여러분! 히든 재료래 야채 선택하지 마라 알았지? 앞으로 야채를 먹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 2년 전에 들었습니다 아직은 야채를 잘 못 먹어요 아이스크림 못 먹어요 이거는 마르기리따 피자예요 그래서 바질이 있는데 제가 잠시만요 햄버거에 그러면 양추 상추 같은 거 뺍니까? 피자 위에 야채도 안 먹어요 여러분! 야채는 스킵할게요 야채는 지나갈게요 평생 음악 작업 못하기 평생 야채만 먹기 1 무기가 막 간을 많이 튀겼어! 쟤 맛있어 아 싫어 아니 진짜 이건 이런 순순하고 촉촉한 그런 식감이 어떻게 뭐 안 먹어? 야채 현주야 진짜? 무기야 소연이 야채 좀 먹어줘 아 저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소연이가 제 앞에서 이거 먹으면 나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조금 화가 나요 이런 상황이 디아토를 좋아하긴 하는데 피자에 있는 토마토 야채 왜 이렇게 많이 있어? 오 마이 갓 근데 언니 야채 만지는 거 괜찮아? 만지는 거 괜찮아 아 그래? 한 번 만져보세요 또 괜찮아 오 오 많이 성장했네 바지 바지 좋아 바지 좋아 먹을 수 있어? 바지 빼먹을 수 있어 조각질이 잘하는 이유는 소연이가 채소를 안 먹기 때문에 작은 채도까지 다 아 맞아 야채가 필요 없어요 아하하하 먹을 수 있어 야채 많이 먹어야 돼요 오 잠깐만 여기 안에 왜 야채가 이렇게 많아? 토마토는 여기에? 여기다 줘오기야 여기야 내가 야채 잘랐으니까 야 진짜 마늘 내렸어 근데 쫄 것 같은데? 씁쌉쌉해 씁쌉쌉해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야지 야채 먹방을 하고 야채 먹방을 하고 야채 먹방을 하고 예상대로 당근 후 한 장면이 아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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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미 원랄랄 감사합니다 야채 볶음밥 밤에 무침하게 칠해석 누구도 살아있을 것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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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요 변신가 없으면 안돼요 요롷거 배우면 안돼요 오늘의 촬영..., 오늘의 촬영 happened 너무 잘 지내는 게